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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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도먹어 simplement 면도 있고 이래 안 맵더라? 민치? 안 맵다 안 맵듯이 왜? 감사합니다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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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 먹어봐 맛있어? 맛있게 뭐야? 넣은 걸 내리고 지금 얼굴을 숙이고 안 맞아, 안 맞아 다 닦아보고 먹어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크로크스도 되지? 크로크스도 돼 네 뭐야? 안 맵다 김치 이거 매워? 후김치 먹어 이거 매워? 응 입에 매워 이거 받아올거야? 꼬박 먹을만해 매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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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입하고 다 먹어 그냥 한 그릇은 원희도 그 책임지고 다 먹어 매점 더 이거 매워? 먹어 그냥 물 좀 넣어 왜? 물 좀 넣어 물 줄게 엄마 줄게 앉아 물 떨어졌네 응? 이준아 이거 먹고 이거 더 먹자 맛있지? 이만큼만 더 먹자 맛있어 여기까지 물에서 깼나? 응 여기까지 먹어야 돼 맛있어도 딱 속이 먹잖아 고기 아빠가 먹을게 맛있어? 응 됐어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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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갈복지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맛있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맛있을까? 네 뭐가 더 맛있어? 갈복지 맛있어? 오고기 맛있어 네 갈복지 맛있어 고기 맛있어 서비스